아 이제 그렇게도 힘들 것 같아 하다 쥐 나더라고요 발바닥 물질 다 잡혀서 제가 며칠 전에 도은이 손 잡아봤는데요 다른 느낌이네 도은이가 살을 빼서 스피드에 엄청 단단하다 이게 멸해야 좋은 말인가? 아 힘 줬을 땐 딱 빼야 돼 힘 줬을 땐 딱딱해야 되고 힘 뺐을 땐 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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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마요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운 고무공 같아요 2 손목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왼손을 제가 한 번 잡아두었습니다 형 원래 왼손잡이시나요? 양손잡이 양손잡이 최고다 양손잡이 아우 안 잡혀요 손이 너무 아파 2 2 2 2 아 2 2 3 들어야 2 2 2 2 3 2 2 2 1 야.. 이렇게 잘 안 넘어가요 형 완전 일각이면 되게 좋았다 ㅋㅋㅋㅋㅋ 와.. 훈련하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팔도 조금 더 두꺼지신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가 여기가 여기는 약간 바꿔지고 체중은 약간 빠지고 근데 그 체중 빠지는 게 안 느껴져요? 목표 체중은 88개옵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 또 해외대 같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안동 가야 되는데 내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겠습니다